출발! 탈출! 탈출 성공! 지금부터 이 거대 똥을 누가 빨리 탈출하나 민희 할거죠 지금?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 똥탈출 레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마리아 느낌? 마리아와 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서 전체제를 쭉 간 다음에 저기까지 누가 빨리 나오나 그럼 준비하시고 마리아 조금 있잖아 준비하시고 마리아 조금 있잖아 준비하시고 레디 고 똥탈출 레이스 누가 빨리 탈출할 것인가 아 세영! 아 좀봐! 아 너무 좀봐요 미니수 엄청 빠른데요? 오우 엄청 빠른데요? 스피드 아! 이런 거 어때요? 이거 쉬우대요? 이렇게 바로 위에 오다가 저기로 가야라고 자동차가 이렇게 돈다며 안됩니다 미니가 너무 조그면서 너무 빠릅니다 저기로 가 아! 대단해 다른 걸로 갑시다 뭐야 오! 여기 뭐지니까 아! 오! 오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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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팡이니까 팡팡? 안돼요! 여기 감옥이에요 들어오지 마세요 아! 나가봐 감옥이니까 여기? 네 무슨 감옥이니까 여기 여기 무슨 감옥이니까 안돼요 안돼 빨리 살려주세요 도로 빨리 구축적전 어디에 있습니까? 저 타고 빨리 내려오세요 탈출해야 됩니다 이거 왜? 이거 왜? 여기 타고 빨리 이거 탑시다 아까 잘 탔잖아요 빨리 빨리 타고 내려오세요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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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탈출 탈출 성공 오! 탈출 성공 오! 탈출 성공 오! 탈출 성공 오! 탈출 성공 양말이 벗겨지네 양말이 장난아니에요 파리가 똥팔이 엄청 큰데요? 블록즙이 만들어요 딸기블록즙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디갔습니까? 뿔에 빠졌어요 들어가 보세요 문을 열어줄게요 귀요주주주주주주주주주... 오! 들어가보세요 블록즙, 신기한 블록즙입니다 하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갑시다 미니님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또 올 거예요? 네 그러면 안녕 와 돌아간다 무슨 모양 할 거예요? 저는 네모 네 네모 네모 여기 이니님 무슨 색깔 여기서 어떤 모양 하시려 네모 아 저 동그라미 동그러 저 동그라미 아 세모? 저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입니다 누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찾는 거예요 먼저 놔둬놓으세요 시작 먼저 한 번씩 미니 먼저 골라보세요 동그라미 찾는 거예요 뭡니까? 찾았어 어 찾았습니다 한 개 찾았습니다 뭡니까? 이거 뭡니까? 아 동그라미 아니에요 이거 골르세요 동그라미 두 개 맞습니까? 네 오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 이거 넣고 기다리세요 첫 번호 놓고요 잠깐만 아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네 여보세요 다 사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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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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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승입니다 첫 번째 미니 승 네 됐습니다 1대 0 1대 0 1대 0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유니가 먼저 고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니 고르고 알죠? 네 누르세요 좋아 좋아 이거 썩어있다 다 알아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세모 오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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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찾았습니다 두 개 네 별이야 네 네 별입니다 세모 하나 골라보세요 이니 어떤가요 고르세요 몽이가 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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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요번에 잠깐만요 돌리겠습니다 아직이요 아직이요 저 세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미니가 세모 찾고 미니는 무슨 색깔 하실거에요? 이거요? 네모요? 네모 찾을거에요? 좋아요 좋아요 이번엔 미니 먼저 이거야! 이거 네모야 네모입니다 네모 이거 봐도죠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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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잡으세요 네모 아무나 잡으세요 이거에요 아 동그라미 맛있다 저요 네모 네모 네모입니다 네모 유니 네모 찾으시면 되요 네모 아닙니까? 네모 잡으세요 아 딱습니다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좋아요 오 동그라미 유니 유니 차례입니다 유니 잡으세요 하나 어떠세요? 잡으세요 아 동그라미 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유니 유니 선수 과연 어떤걸 집을것인가 얼른 쓴벨자 과연 네모 네모어리는 어떤어로 이게 있지 이거야 이거 이거 집어보세요 오 찾았습니다 네모 오 유니가 뭘 찾았어요 아 둘 아 둘 아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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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유니 유리 유리 제발 세발 과연 네모어리는 어딨을지 여기 골라오세요 아 세모입니다 세모 아 잠깐만요 아직 미 세모 찾으세요 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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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